KBS 이 라디오 미국이라는 나라 거의 대부분 국내 내수에 의전해서 경제가 성장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불과합니다.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도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7% 우리와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일본도 수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36%죠.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면서도 계속 싸울 수 있는 이유 국내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자국 기업들의 수출에 손해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도발을 걸어온 배경에는 1억 2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 도발에 끼어서 한국 경제에 숨통이 조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것 왜 진작 내수시장을 좀 탄탄히 키워놓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 빨리 북한과 평화롭게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언제쯤 철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 평화, 경제 교류, 우리 입장에서도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한 건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오늘의 퀴즈 다음 중 일본이 처음에 수출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 중 아닌 것, 아닌 것은 무엇인지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 에칭가스, 2. 히토류, 3. 포토레지스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헤어스타일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령의 경제쇼는 유튜브 팟빵, 파티, 네이버에서도 시청치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우리 국민들로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일본의 도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일본 도발이 시작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하겠는가, 국산화가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를 통섭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이시고요.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제 뭐 소식을, 관련 소식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방금 전해드린 소식부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수출 허가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떤 품목이죠, 이게? 반도체 지금 전략물자로서 수출 규제를 한 품목이 세 품목입니다. 그렇죠.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불산, 그리고 두 번째가 포트레지스터. 그것도 일정한 EUVL이라는 7nm 이하의 공정에 사용되는 포트레지스터,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프로림 폴리미드, 이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개별 허가를 해 준 것, 수출 허가를 개별 품목 중에 수출 허가를 해 준 게 포트레지스터입니다. 우선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포트레지스터. 일본이 포트레지스터를 수출 허가를 해 줬다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산업계에서는 좀 안심이.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안심이라는 표현은 보다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허가를 해 줬는데 한 회사 제품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이어서 두 번째 회사 제품도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다. 해 줄 시. 뭐 논리로 보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제 KBS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포트레지스터를 검토를 했더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무의류로 사용될 확률이 없는 것 같아서 그 품목에 관해서는. 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해 준다 했기 때문에 그 품목을 만드는 회사가 현재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 공급한 회사가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한 개의 회사를 허락해 줬으니까. 그 논리라면 당연히 한 개의 회사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또 산업계는 정치에 관여를 전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그널 자체를 보시면 일단은 수출 규제가 아니다. 전략물자로서 관리 체계를 강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수출 허가를 해 줬다. 본인들의 명분. 그렇죠. 쌓기입니다. 본인들이 이게 지금 수출의 규제가 아니다. 전략물자 관리를 한국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잘 오고 있는 거를 점검을 해서 그걸 해 주는 거다. 저는 그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명분 쌓기용으로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화해할 수 있다는 제수처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정치 부문자의 전문가 아니고 또 우리 산업계는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계에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이미 심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은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벌어져 버렸죠. 그리고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본에서부터 수입해서 포트레이스를 수입해서 서든 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가 되겠죠. 회사나 또 국산화를 하는 국내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말 불철저하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또 국산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어떤 얻어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해결을 하는 데서 초점을 낮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허가는 업계에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개 품목이라도. 특히 이 품목은 굉장히 어린 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머지 품목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포토레지스트 말고 나머지가 불화수소하고 그렇죠? 폴리미드가 있죠. 그래서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반도체 업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반도체는 700개의 공정이 있으면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가 너무 많은 종류의 소재가 있는데 어느 소재든 간에 한 개의 회사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한 개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올 공정이 스탑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변화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 업체 이상의 소재 공급 업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너무 이 제품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고순도의 일본 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해왔는데 업체는 역시 한 개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텔라라든지 모리오가 고학이라든지. 스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폭락했더라고요. 두 개 업체이기 때문에 밴드가 다변화를 했지만 그게 이제 같은 나라라는 거죠. 일본의 두 개 업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 국내 업체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당연한 건 우리 국내 업체들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대기업 그리고 우리 정부 또 과학기술계는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추진을 하는데 그 국산화 추진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일본 수준의 제품이 되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번 달 말이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번 달 말이면 반도체 소재 세종에 대한 국내 대체 테스트가 끝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 2월이면 2월이면 뭐 한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대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산화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상당히 고무되는 발언인데요. 이게 확실합니까? 제가 이제 중앙일보 내용으로 굉장히 고노을 요즘 많이 치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업의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언론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도 알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또 뭐 주가 영향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거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팩터를 잘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언론은 이제 특히 반도체 내용을 기피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글이 서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실제로 허가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한 달 전에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재는 당연히 한 달 전에 그걸 알게 되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준비를 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쳐다보면 흔틀에 보면 두 가지 틀이 있겠죠. 하나는 국내 업체 중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국사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수소문을 해서 찾고. 이미 또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 업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대만 업체의 불산의 불화수소라든지. 다른 나라. 그다음에 중국 거. 그렇죠. 이런 거를 또 사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그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변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다변화와 국산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샘플들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려면 2개월 내지 3개월이 필요하다.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아 2개월에서 3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분 언론에서 그걸 정확하게 예언을 한다면 그게 8월 정도 본인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끝난다는 말이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모르죠. 테스트가 끝난다는 말이군요. 그야말로 테스트가 시험이 끝난다는 것이고 그게 국산화로 대체가 가능할지 안 할지는 그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최종 결정은 그때 한다. 그리고 이 불산. 최종 결정이 이제 8월 말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렇지 않겠냐는 거냐. 대략적으로 봤을 때 국내 대체 테스트는 8월 말쯤에 끝나기 때문에 가부간에 판결이 나는 것은 이쯤일 것이다. 판결이 난다는 표현도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업의 특성은 8월 달 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물량들을 많이 또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용량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그렇죠. 다 대량 생산이 공급이 가능하냐. 대만 업체, 중국 업체, 한국 업체. 그러면 그 업체들이 갑자기 이렇게 케파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리 또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활동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같이 그러지니까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험실 테스트도 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도 계속 타진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반도체 업의 특성의 이슈입니다. 이게 또 표현을 하면 또 실험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실험실 레벨은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양산 제품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보면 이미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파일럿 라인 수준의 제품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런 실험실이 아니고 파일럿 이상 수준의 테스트, 대체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8월 달 추척건대 8월 달 정도 되면 결과가 1차 결과가 나올 테고 또 설사 그 결과가 100% 만족하지 못한다더라도 계속해서 개선하는 활동을 빠른 시간에 하는 거죠. 그렇겠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왜 잘 안 되냐.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냐 이렇게 계속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 특히 우리 국내 업체들의 실제로 이제 불산을 만드는 국내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3개 품목 모두. 불산만. 불산만. 불화수소만은 가능할 것 같다. 나머지 품목들 레지스트하고 플로딘,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폴리이브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더 어렵다. 더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 폴리이브 레지스트가 일본 업체로부터 만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다른 해외 업체. 그렇죠. 이런 해외 업체 것도 빨리 또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폴리이브 레지스트가 다른 해외 업체들이 꽤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것은 어느 업체가 있다, 몇 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가 제가 이 학회를 대변을 해서 너무 업체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나라라도. 나라라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10개 이상은 됩니까? 아니면 한 5개 이내입니까? 나라들이. 5개 이내에다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것은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빨리 발굴하고 빨리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평가를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관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이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야만이 안정적인 공급망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납품을 해야 되니까. 납품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IT 소위 말하는 이 스프라이 트린을 흔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몇 개업체냐 언제 되느냐. 그거는. 국민들은 관심사인데. 관심이. 관심사입니다. 관심이고 또 국민이 또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 학교에서도 하지만 좀 믿고 내버려 두면 저희들이 지난 사실 반도체 40년 했고 우리나라가 12, 13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았고. 이겨버렸잖아요. 따라잡고 지금은 글로벌 리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만큼의 위기도 많았습니다.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반도체, 업계, 그다음에 기술, 과학기술계를 믿으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명확한 어떤 해답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답 같은 게 나올까요? 내일까지 탁 된다 이렇게 마음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원래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완벽한 답이 나오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부족하면 또 개선을 하고 부족하면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학회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좀 이렇게 불안해하시니까 언제 정도 되면 이 불산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되면 좀 우리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 2월 말 정도. 내년 2월 말 정도. 내년 2월 말. 그 전에 될 수도 있고 그 후에 될 수도 있지만 한 내년 2월 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불산, 불화수소에 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군요, 업계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표현 보다. 이거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빠른 속도로 이제 다이안은 우리 국내의 두 개의 케미칼 회사가 정제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군요. 자꾸만 이게 우리 기술이 일본 수준을 대니지 안 대니지 자꾸만 마귀를 하시는데요. 일본 업체도 일본 스텔라라든지 모리타 하학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술도 원천적인 원제를 하는 무수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무수불산은 전부 중국에서 수익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수익을 해서 그것을 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물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는 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른바 소수점 7짜리까지. 99.999999. 5개죠. 599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본 업체들은 그것을 수입을 해와서 정제를 하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제를 해서 한국에 공급을 했던 거고요. 또 우리 한국의 업체들은 특히 스텔라 케믹파라고 그러다 이름을 스텔라로부터는 스텔라 생산량의 한 80%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스텔라의 생산량의 80%를 우리가. 80%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만약에 대체가 되면 스텔라로서는 기업이 망할 일입니다. 그런 표현도 좀 정확하지 않다. 그렇습니까? 언론들은 저보고 오늘 왜 이렇게 톤을 낮추냐 이야기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반도체 업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니 80%를 생산해서 그걸 우리한테 다 파는데. 다 파는데 예를 들어서 국산화를 국내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 연말까지 성공을 했다고 과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우리 국내 반도체 삼성 SK 아닉스 같은 회사가 전부 국산 업체의 제품만 사용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아니에요. 그건 반도체 업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불산을 만드는 회사가 사고가 났어요. 유출 사고가 났어. 맞습니다. 샷다운해야 됐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 회사도 샷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급하는 업체를 2개 업체 이상 밴더 다 밴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 정부에서 하는 것은 수출 규제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략물자로서 체크를 해서 수출 허가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허가를 해줄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서 그 제품을 우리가 또 써야죠. 쓸 수밖에 없다. 우수한 제품이니까. 서지만 대부분의 제품을 본인들이 공급을 하다가 물량을 한국 업체로 많이 뺏기게 된다. 뺏기게 된다. 그래서 쉐어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팩터라는 것이지. 그 기업체가 파산이 된다. 그러나 그 기업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350억 매출력 중에 불산이 250억 N 매출력이에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는 클 것이다는 거죠. 왜 저는 고소할까요? 언론에서는 팩터 위주로 냉정하게. 그럼요. 냉정하게 지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동일본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요. 저도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났는데요. 가장 데미지를 먹었던 게 섬코라는 웨이파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추라는 웨이파 회사가 있고요. 지금 웨이파도 전략 물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브랑크 매스크를 만드는 이것도 전략 물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품목으로 이제 다 지정은 안 돼 있죠. 고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모리타. 불산. 그런 업체들이 공장이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입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반도체 소재의 수급에 걱정을 그 당시 많이 했죠. 많이 했었는데 빠른 속도로 재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있는 재고를 빨리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벤더 다변화를 하는 거죠. 다른 해외업체를 통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망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확보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쳐다보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가 50% 이상 수입해온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게 그때 가마우치 경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가마우치 경제 맞다. 그래서 시작점에서는 그 당시 지식경제부가 될 텐데 정부에서도 우리도 이제 가마우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산화를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가 나왔다가 6개월 지나고 나니 또 슬슬 조용하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슬슬 조용히 사라집니까? 국산화를 하자고 그렇게 했다가 가마우치 경제라는 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고기를 잡죠. 가마우치 새를 이용해서. 그래서 가마우치 새가 고기를 잡으면 그 가마우치 새 주둥이 안에 있는 새를 뽑아내고 가마우치 새는 그나마 이제 주인이 주는 고기 가지고 연맹에서 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이 일본에 포획된 가마우치 새처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무역 환경을 IT 무역 환경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경제를 리딩하는 것은 IT 경제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발명을 하죠. 2009년도부터 딱 1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19년이니까 10년 됐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 IT 경제가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지금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IT 경제가 스마트폰이라는 IT 경제의 시발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IT 밸류체인이 형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특히 일본, 미국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들었고요. 그 파트가 있잖아요.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아까 모두 말씀하셨던 서플라이체인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급의 사슬들. 네. IT 밸류체인이라는 폼보다 밸류체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그걸 받아서 여기 있는 인텔, 삼성, SK하이닉스, 그렇죠? TSMC 이런 업체가 최고의 제품, 최고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받아서 최고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만들어서 이것을 애플, 삼성, 하우웨이, 소니 이런 핸드폰 회사. 그 다음 구글, 같은 데다 이것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제품을 만드는 분야, 우리가 부품을 만드는 분야, 소재를 만드는 분야. 딱 3, 3 분야가. 어떻게 보면 협업처럼. 그렇죠. 글로벌 파트너십이 딱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난 10년간 쭉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무육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유무육지 시대가. 서로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돈을 벌었던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동일본 지진이 있어서 항상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은 항상 국산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다, 다배나. 소재든 부품이든 장비든. 그런데 속도가 이쪽 1등의 제품을 만드는 반도체 소재 부품이 만드는 이 글로벌 업체들이 1등이다 보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빠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국내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러다가. 반도체는 1등이지만 소재나 다른 부품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뒤처져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 일본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IT 업체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IT 밸류체인이 잘 형성이 돼서 잘 작동을 하다가 언제부터 자유유육지에서 보험유육지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중국을 의식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 전에. 본질이. 본질이 뭐냐면 중국인 거예요. 중국. 중국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제일 위에 IT 업체죠. 하웨이. 그게 다 오버비고. 그런데 중국이 반도체 칩 디스플레이 패널도 하겠다.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도 하겠다. 해서 부르짖은 것이 2014년도에 제조2025입니다. 제조2025입니다. 제조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네. 제조2025는 중국은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에 약 한 전세계 4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를 중국에서 중국 회사가 70%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칩만 생산하고 디스플레이 패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도. 우리가 다 하겠다. 다 하겠다. 이게 제조2025입니다. 2014년도에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른바 중국몽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중국몽이 시작돼서. 그러면서 자유무육지는 더 이상 안 된다. 보험의 육지로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서로 간에 미중보 달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불화수소, 불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국산의 가능성이 높다. 높다. 국산화 업체들의 기술력이 된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안심을 하고요. 포토레지스트하고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내년 2월이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 두 개 포토레지스트하고 폴리이미드 이거는 대체 또는 대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1번 말고. 그런데 중앙일보 글을 잘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제목을 그렇게 딱 써놨던데 그 밑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금방되지는 않는다. 금방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벤더 다배나를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벤더 다배나입니다. 왜냐하면 단독칩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한 거죠. 벤더라는 것은 이게 이제 협력업체. 공급업체. 소재 공급업체 필요한 거죠. 공급업체를 우리가 벤더라고. 안정적인 공급업체가 필요한 거죠. 한 개 업체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미 두 개 업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메모리처럼 어마어마한 양을 많이 생산하는 거 아니고 상당히 소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래 사업이라는 거죠. 포토레지스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회사의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2회사라는 신해추 케미칼 두 회사 걸 사용하고 있는데. 벤더는 두 개 회사죠. 그런데 국가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하나. 그러니까 지금 국가 다배나를 해야 되겠죠. 국가 다배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빨리 지금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나라들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계속 여쭤보는데. 폴리미드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황이? 폴리미드는 현재 지금 양산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SKC 등 이거 또 회사 이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국내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유사한 제품들을 또 만들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폴리미드는 큰 이슈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SK 계열이랄지 하기가 화학 쪽도 우리가 꽤 기술력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도 생각해봐야 되죠.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핸드폰의 디스플레이 회사. 그렇죠? 이런 회사도 최고 제품을 만들어야 최고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최고의 반도체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당장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테스트를 해보고 또 필요하면 개선을 해보고. 그러나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폴리미드는 우리가 큰 이슈를 하지 않고 포토레지스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폴리미드는 큰 이슈를 하지 않고 이 말씀에 이미 이제 해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폴리미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가능하다 안하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아니요. 아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경상도 사람에 대해서 표현이 좀 부정. 이공계 출신이 돼서.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포토레지스트는. 네. 포토레지스트군요. 포토레지스트는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네.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현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포토레지스트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출을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 왜 안심해서는 안 되냐면 결국은 6개월 치를 허락을 받았지만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일본에서만 두 개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다면 일본에 있는 회사의 공장을 가져오든 여러 가지 기술 M&A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이 내일 당장 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기업체는 추측 건데 당연히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뛰고 있겠죠. 그것은 동일본 지진 시대 때도 그랬고 항상 이런 위기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럴 때 위기감이 나오면 TFT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을 벤다 다배나 국가 다배나 국산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은 아실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질문들이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질문 드리기 전에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는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한 건에 대해서 수출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다음 중 1번이 처음에 수출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 중에 아닌 것 아닌 것은 무엇인지 1번 애칭가스 2번 히토류 3번 포토레지스트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 선정해서 헤어스타일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국산화로 대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든 어떻든 간에 효율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단기간에 있어서 그래서 수율이 우리가 떨어진다.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최종 생산량이 좀 덜 적게 나온다라는 건지 이 문제인 건지 이슈가 아니면 생산을 못하게 되는 아까 셧다운 말씀하셨는데 조업이 중단되거나 제조를 못하게 되는 것까지 상상을 해야 되는 건지 시나리오가 두 개 중에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무슨 이야기에서 조업 이야기를 중단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문의 뜻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렇죠. 술이 드랍이 된다든지 이로 인해서 감산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전사고가 안 났다. 단 몇 초의 정전인데도 피해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주민들도 피해를 많이 받게 되고 주민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피해를 받는데 반도체 공정은 기업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 피해가 먼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더 짧은 시간에 그런 위기가 와도 그것을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꾸만 외부에서는 정말 이게 가능하냐 또 이걸 했을 때 수율이 저하되지 않느냐 또 감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일은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생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무리 중국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삼성과 SK에 사용하는 똑같은 장비를 산다 하더라도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대만의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선을 내가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본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걸 테스트 해본다. 수율이 저하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면 수율 저하의 역량을 적게 주는 그 공정부터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율 저하가 안 되도록 수율 저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빨리 또 개선하라고 인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이나 수율 저하나 이런 것들은 아예 시나리오에서 배제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업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 죽게 걸리냐 이런 이슈인데 그걸 기다리시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믿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들리면 돼. 반드체 업의 특성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아니 이게 해병대 정신도 아니고 무조건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만큼의 오랜 기간 동안에 반도체를 생산을 해온 생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소재는 그 많은 소재를 다 조합해서 써서 하나의 반도칩을 만드는 겁니다. 반도칩을 만드는 건 선장이죠. 그렇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배에서 돗대가 조금 부서졌다. 선장은 수리해서 또 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낙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2년 뒤에 해결해 듣는다고 하면 여유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IT 업체한테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반도체 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히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경제적, 생산적 근거는 있다.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기술이다. 그게 우리의 기술이다.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다. 생산 기술.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들리고요. 삼성전자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7월 초에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연구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반도체가 감산이 되면 GDP가 몇 퍼센트 하락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재 공급이 어느 정도 중단돼서 우리가 반도체가 감산이 되면 GDP 성장률이 4.47%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전제하에서 소재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감산이 되면 우리 성장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로직,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계, 학계에서 공학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감산이나 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애당초 상정하지 않는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상정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있지만 극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논리가 다른 것은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공학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우리한테는 더 부담감이 주고 자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국가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죠. 경제학자들이 이게 기술을 모르니까, 기술을 모르니까 본인들 생각에 그냥 숫자 가지고 계속 맞춰봐서 어떤 어떤 가정하에 이런 결과, 아주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거니까요. 그건 뭐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일본산 소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탈일본 생산 원칙을 결정했다. 이게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이게 수사, 레토릭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의도가 진짜 있는 걸까요? 제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답 드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항목이나 학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언론이 말을 너무 자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 왜냐하면 반도체 의외 특성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죠. 왜 그러냐면 자유무역주의 시대에는 글로벌 역할 부담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꾸 정부가 끼어들잖아요. 아래 정부도 끼어들고 중국 정부도 끼어들고. 그렇게 돼서 보험무역주의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 전환이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너무 이렇게 밴다 다변화는 돼 있는데 국가 의존성이 심한 경우 또 이제는 또 보험을 위해서 국내 업체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걸 찾아서 좀 더 공공적인 공구망을 확보하자 해서 tft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탈일본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귀중한 정보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거에요. 시간이 좀 아깝네요. 지금까지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이시고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씨입니다. 박재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2번 히터루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